2015년 2월 방탄소년단 한 한 한 3 잠깐만요 5 3 1 2 더 3 1 2 1, 2, 3 아 진짜 힘들어 1, 2, 3 1,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3 2, 3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4 3 집에 보고 싶어 좋아 1, 2 2, 3 2 2 2 2 3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확실해요? 야 너 참치 안 줄 알았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했어? 참치 그거 좀 해봐 참치 안 줄 알았어 언니 왜 이렇게 드셨으니까 안 말해 봐주시고 응 아니 못 먹는 게 아니라 아니 안 나와 언니 먹으면서도 가요? 네 노래를 일단 틀어놓긴 할게요 네 언니 어 뺐어? 아 뺐어? 아 뺐어? 아 뺐어? 아 뺐어? 아 뺐어? 끝난 거야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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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요 스위리 집에 가면 안 돼요? 너무 힘드네요 제가 봉사 뺐어 아 뺐어? 봐봐 이거 카메라 보셨어? 응 진짜 아무스러운데 해봐 시작 천천히 천천히 지원이 근데 막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도 봐야잖아요 내가 왜 그러고 내가 다시 봐주셔서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날 수가 없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 쟤네 붙여놓으면 안 돼 쟤네 붙여놓으면 안 돼 쟤네 붙여놓으면 안 돼 난 왜 이렇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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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봐 시작 짠 nak 아 현아가 너무 많이 들었네 맞아 지웅이 이렇게 좀려ller 더 붙어 좁게 돌아요 좁게 좁게 더 좁아야 될 거야 시작 우와 다시 해봐 짠 나나나나 너무 아파 그 다음에 시작 시작 지혁이 접쳐야 돼 이때 발이 겹쳐있어야 돼 은비랑 한 발이 응 뒷줄이 더 샌드로 붙어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이거 잘 꾸미는 거 아니에요? 아 할게? 어 앤드 자 뭐야 뭐야 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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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일 내 거니까 아 쏘 베 베 차 미워 미워 오케이 1 2 2 2 2 2 2 2 3 2 2 2 2 2 3 2 3 2 3 4 저기 들어야 돼 잠깐만 너 살짝 5 5 3 4 4 4 4 4 5 5 뭐야 어디야? 이거 할 때 그냥 가네 이렇게? 응 은비가 선택으로 올 때는 그냥 일자로 오고 그 다음에 나와 5 5 4 4 5 5 6 5 5 5 6 6 6 7 7 7 8 5 5 5 6 6 5 5 6 6 6 7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0 10 11 10 11 11 12 11 12 12 이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다시 I don't wanna be somebody 아! I don't wanna be somebody I don't wanna be somebody I don't wanna be somebody 진짜 왜 검투하는 거 다 찍어버리는 게 아니야? 트윙이야 아니 뭐 할 게 아니라 어디? 아 이거? 이렇게 얼굴 보인다 너네 손가락도 돼요? 이렇게 이거 머리에 갖다 대는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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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습이 끝난 게 아닌데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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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내일 연습해 봐 안녕 안녕 눈 끊을게 그럼 내가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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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tomorrow 아 이거 조용히 들어오시면 어떡해 너무 가까이 남는 거 안 나와 가까이 안 나와 피곤하네요 좀 들이내서 봐 열심히 열심히 중인 언니들 불안해서 빨리 오셨고요? 불안해서 퇴근 빨리 오셨고요 아니 피하면 어떡해 말을 해주셔야죠 불안해서 빨리 오신 불안해서 빨리 오셨고요 불안해까지 불안해서 빨리 오신 우리 화면 연습하고 촬영하기 때문에 몸이 안 떨어집니다 마음으로 들어간다 항상 초조해요 안 말하고 봐주세요 제발 아 놀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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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더 나와야 해요 길이 아 네 한 번 더 길이? 사체를 먼저 나와요 사체 앞으로 길이가 없어야네 음식은 한참을 했대? 한참이 흔들리는데? 한참이 흔들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3. 소원은 1. 너의 너무 나눠줬음 ㅎㅎㅎ 하하하하 아 왜 이거 왜? 왜 이렇게 크게 맞추지? 약간 띠이 띠이 하잖아 이렇게 뭔가 너무 정말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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